미션 걸어보고 싶은데 1500원밖에 없네 에일 거점 밀만 1500원 어때? 딜? 오케이 준다고? 알았어 고마워 으아 제발 뭐야 안 맞았네? 으아 몰라 씨발 나이스 진짜 주네 아 고마워 사랑해 마침 일사랑 되어 있지롱 가려 잡아먹자 어? 뭔가 내가 커버 쳐주기에는 너무 느린 반응 속도였어 야타불이 라인조합은 좀 신기하긴 하네 드세요 어 마지막까지 그냥 달달한 케어 이게 잘해야지 뭐야 끼야아아아아아 끼야아아아아아 이겼다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시 3만 패배시 제로트 1분? 오케이 마침또 정민이 형 once orte ап 다 파 지금 ㄷㄷ 나이스 종민이형 뭐하는거야 주방 3초 주방있음 봐도 됨 뭐야 아 킬 못봤다 소리 하나 둘 셋 그렇지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아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 다음 기회에 아이고 아 시발 설마 아 쭉 저 땐거 같은데 아 아 정말 잘못 들어갔다 왜 한조 레디 한조 레디 레디 아 해킹 당했네 레디 나이스 브리원 브리원 브리컷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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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고 나이스 나이스 부활 고맙습니다 이정도면은 3만원 탈그만하네 아 아 타기형님 지갑 두둑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헉 마지막 호 disciplina 으음 도와주 자리야 자리야 가라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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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ㄷㄷ 어? 예!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로토넬 제가 트고 하여서 아..땡있네. 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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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.. 아.. 하하하하 아.. 잘ud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